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뒤집고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서초경찰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제기했던 집행정지신청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임용결정을 내린 재판장은 바로 박형순 판사입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의 대법원장의 정치중립위반 그리고 거짓말 규탄 집회와 건조화한 전시를 이유로 서울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 달간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법원 앞에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규정을 들면서 시민단체들의 집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에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6월 국회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의 경우에는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서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고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외적으로 법관이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의 경우에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작년 6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집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법원 앞에 100m 집회 허용 결정은 헌재의 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고 또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형순 판사가 바로 지금 대법원 앞에 100m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하는 바뀐 조항 때문에 지금 집회를 여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영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에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활동이 아니라 김명수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상권 분립을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판사의 재판활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영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재판부가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김명수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인다면 아마도 안 된다고 기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는 것입니다. 김명수를 규탄하려는 시민단체에게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김명수가 지금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눈밖에 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불이익을 감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박형순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옳은 일을 하거나 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경심 재판을 담당했던 임정엽 판사는 입시 비리 등에 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팬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정엽 판사가 마찬가지로 박형순 판사도 소신껏 원칙대로 판결을 한 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에 8.15 집회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집회를 못하도록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시 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때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가 바로 박형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집회 이후에 코로나 여파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이른바 대깨문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자유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연대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참가자 9명 이내로 제한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 앞에서 대법원장 김명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법원 앞에서 이제 코앞에서 김명수 물러가라 김명수를 규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9명으로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지금 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집회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사태에도 많은 판사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서 다 장악된 것 같아도 이처럼 판결로서 법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성창경TV 성창경TV